오토 MPS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안전한 스킨케어 솔루션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킨케어를 체험해보세요 오토 MTS는 이제 오토 MTS에서 시작됩니다 오토 MTS를 브랜드 네임으로 의료기기 전문기업 우리 메카가 개인용 오토 MTS 노브를 생산합니다 노은 0.1mm 리드를 사용하는 홈케어 기기입니다 이와 함께 바늘의 길이가 조절되는 벨라도 생산합니다 노븐은 0.1mm 리드를 사용하는 홈케어 기기입니다 이와 함께 바늘의 길이가 조절되는 벨라도 생산합니다 벨라는 리들 길이가 조절되며 의료용이 아닌 국내 유일한 미용 전문가용 핸드피스 오토 MTS입니다 오토 MTS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웰빙 테라피입니다 식품의약 안전청으로부터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홈케어용 노블은 우리 메카만의 기술로 정확한 0.2mm 유효통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강력한 모터로 리들링 시 피부에 긁힘이 없습니다 특허받은 일회용 리드를 사용하여 안전하며 사용 시 간편합니다 효과가 뛰어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형성시키면서 뷰피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넌서지컬 도구입니다 바늘은 짧게 0.2mm에서 길게는 2.0mm의 다양한 바늘 종류를 이용하여 매우 인상적인 피부재생 효과를 보상받습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뷰피를 벗겨내지 않는 시술이며 의료용으로 이미 효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오토 MTS 기기와 평소 사용하는 모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스킨케어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휴양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화학필링은 2주 이상 진통제와 휴식 박리술과 박피술은 피부를 붉게 하고 11에서 3주까지 걸립니다 그러나 오토 MTS는 매우 적은 휴양기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메카의 벨라는 전문가를 위한 제품으로 바늘의 길이가 조절됩니다 의료용에서 인정받은 정확한 리들링으로 우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0.05이며 5000rpm의 모토를 사용하여 롤링 시 피부가 긁히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무게 중심으로 사용이 아주 편리한 핸드피스 오토 MTS입니다 오토 MTS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에 친화적이며 사용 후 회복이 무척이나 빠릅니다 또한 효율적인 비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4일에 한 번 지친 피부 세포가 살아납니다 오토 MTS가 피부 속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고 피부 세포를 재생해 줍니다 오토 MTS는 피부 세포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피부의 화장품 흡수를 극대화하여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스킨케어 솔루션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오토 MTS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MT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S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연적 상처 치유법입니다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케어를 위해 침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를 현대의학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오토 MTS입니다 정밀 의료기술과 효율적인 시술을 위해 의사의 약물 처방으로 피부 재생, 미백, 탄력, 여드름, 흉터, 튼살, 주름, 모공 치료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의료용 오토 MTS 제조 전문 기업 우리 메카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용 오토 MTS를 개발하였습니다 미세침이 1분당 4만 5천번을 왕복하며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5배 많이 빠르게 흡수시켜주어 화장품의 흡수를 통해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오토 MTS 홈케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토 MTS는 현재 고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성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원리 자연치유 효과가 오토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피부케어용 에센스를 얼굴에 골고루 도포합니다 피부에 촉촉히 에센스가 도포되면 오토 MTS 노브를 피부의 직각에서 롤링합니다 롤링 시 50원 동전 크기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롤링을 시켜줍니다 볼, 눈가, 코 주위, 이마, 턱 등 얼굴을 반을 나누어서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콧날 순으로 롤링해 줍니다 롤링이 끝나면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진정팩을 이용하여 피부를 진정해 주십시오 약 3분에서 5분 롤링을 하면 15만에서 20만개의 화장품 유효성분이 세포에 적용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화장품의 유효성분의 흡수가 5배 이상 피부 세포에 적용되어 보다 적은 양의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며 보다 휴가적인 세포 재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의 나이가 되돌아갑니다 화장품의 유효성분의 흡수 화장품의 유효성분의 흡수 벗기 비워 롤링은 ication 벗기 벗기